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 이번 보궐선거를 좀 더 확연하게 알 수 있는 보통 사람들이 생각을 하기를 별로 싫어하기 때문에 보궐선거가 일어나는 그런 선거 사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시각적 자료를 가지고 오늘은 여러분들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그러니까 이런 아주 간단한 시각적 자료를 가지고 보면 지금 정도는 윤석열 대통령은 물론이고 대한민국의 대다수의 정치인들이나 법조인들은 지금 대한민국의 공직선거가 특정 정치 세력과 야합한 선거 관리위원회에 압약하는 일부 정치 세력들이 마치 컴퓨터 게임처럼 그렇게 득표수를 만들어서 성부를 조작하고 있다. 이런 걸 이제 다 알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께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선거를 아느냐 모르냐 이런 문제는 그거는 뭐 이제 벌써 다 끝난 주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분명히 알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분명히 아는 겁니다. 알지만 이제 본인들의 이익이라든지 또 안전과 관련한 부분 때문에 결국은 국민들이 엄청난 그런 피해를 지불하겠지만 그걸 깔아뭉개기로 그렇게 굳게 결심한 겁니다. 굳게 결심했기 때문에 굳게 침묵하는 겁니다. 그렇게 침묵하기도 보통 여러분들 어려운 일이 아닌데 그렇게 굳게 침묵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상시한 내역을 보시려면 왜 그 사람들이 아느냐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 보시게 되면 이것이 이제 강서구 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일어난 여러분들 이 하단에 있는 수평축은 개표가 진행된 10시 24분부터 시작해 가지고 개표가 종료된 여러분들 12시 42분까지 여러분들 이 시간별로 더불어민주당과 국힘당 후보의 득표수 변화를 기록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그러니까 10시 24분부터 시작해 가지고 여러분들 얼추 11시 한 20분 내외 25분 내외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 사전투표가 종료가 됐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 사이에는 처음에는 사전투표만 했을 것이고 그다음에는 사전투표와 당일투표를 했을 것이고 그다음에는 당일투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더불어민주당이 푸른색 어마어마한 표의 격차를 냅니다. 이걸 다 조작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시간별로. 이게 아주 흥미로운 그런 자료입니다. 시간이 가서 나중에 이제 당일투표함을 까니까 거의 접전 엎치락뒤치락이 되는 거죠. 밑이 시간입니다. 개표가 시작된 10시 24분부터 개표가 종료된 12시 42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뭐 몇만 표 정도 되는 것을 투표지 분류기나 이런 걸 쓸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투표지 분류기나 이런 걸 쓸 필요가 없는데 결국은 대한민국의 그런 선거 사기 세력들이 투표지 분류기를 도입하고 전자투표기준 그다음 qr코드를 도입하고 이러면서 간단한 선거를 복잡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국가를 접수하는 일당 지배체제를 견고하게 만드는 그런 이제 상황이 도달한 거죠. 그러니까 참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국민들이 뽑았던 이런 법안들이 대부분 국회를 통과했을 것인데 전자투표기를 사용하는 거가. 그러니까 뭐 이번에 하마스를 보더라도 가자에 무고한 시민들이 결국 다수가 그렇게 선택을 해버린 겁니다. 하마스가 정치 권력을 크게 여러분들을 가질 수 있도록 거의 대한민국이 그냥 넘어가게 된 겁니다. 이렇게 이런 방식을 통해 가지고 이걸 여러분들 아주 흥미롭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보시게 되면 여기 나오네요. 10시 24분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여러분들 11시 이게 몇 분입니까 11시 25분까지는 여러분 10시부터 11시 10분까지 10시 24분부터 11시 10분까지는 이게 사전투표만 여러분들 개항을 한 겁니다. 그리고 11시 10분부터 11시 25분까지는 사전투표함하고 당일투표함이 같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당일투표함입니다. 그러니까 양심의 철판을 깔지 않으면 이 그래프만 여러분 보더라도 이 더불당 후보의 당선을 위해 가지고 선관위 내부에 압약하는 그런 소위 선거 조작범들이 사전투표를 어마어마하게 조작을 했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특별하게 여러분들 다른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그대로 여러분들 알 수 있는 겁니다. 이 후반부에는 당일투표함. 이게 정상적인 투표입니다. 투표함을 깔 때마다 사전투표 득표수하고 당일투표 득표수가 접전 엎치락뒤치락을 보이는 것이 정상적인 거죠. 대한민국은 다 여러분들 양심도 죽었고 그냥 오로지 권력을 탈취하기 위해 가지고 그냥 모든 것이 다 합리화되고 합법화되는 그런 사회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런 그래프를 여러분들 30년 검사생활을 한 윤석열 대통령이 보고 이걸 모르겠습니까? 다 안다는 거죠. 이걸 김기현 여러분들 국민의힘의 당대표가 모르겠습니까? 다 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재임과 퇴임 이후에 안전과 그리고 본인들의 정치적 권력을 연장하기 위한 욕심 때문에 거의 나는 나라를 팔아먹은 거라고 봅니다. 나라를 선거 사기시력들에게 넘긴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자식들하고 그냥 더불당 1당 지배체제하에 들어가는 겁니다. 좌파 연구직권이 완성되는 겁니다. 다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2027년 대선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고 개헌선을 무너뜨리게 되면 탄핵을 하려고 하겠죠.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될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이 셰오뱅기 통합선거인 명부를 위변조해서 확실하게 당선시키기 위해서 얼마든지 마치 고무줄처럼 사전투표장을 찾지 않는 사전투표자 수를 전산적으로 다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선거를 다 선거결과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도 책임이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그 당시는 이재명 씨나 그런 사람 외에 다른 대안이 없었으니까 다른 대안이 없었으니까 결국 이제 윤석열 씨와 함께 기대를 걸고 표를 줬는데 이걸 다 덮은 거죠. 결국은 본인의 재임과 재임 이후에 안전을 보장받는 대신에 국민들이 노예상태에 들어간 것을 트레이드한 겁니다. 주고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린 365k님이 내년 총선을 지면 윤통이 끝장납니다. 내년 총선 대피합니다. 이 방송의 후반부에 이런 말씀드리겠지만 너무 우울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과학적 사고 과학하는 마음을 그렇게 잊어버리게 되면 그러면 그냥 무속인처럼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무속인 사고를 가지면 지금 빌 겁니다. 총선을 이겨주십시오. 200석을 주십시오. 이렇게 빌 겁니다. 고대인과 근현대인의 차이라는 것은 과학하는 마음을 갖고 있느냐 그 과학하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 뭡니까 다 학교에서 공부를 한 거 아닙니까 학교에서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해가 서울 법대도 가고 이렇게 했는데 깡걸이 다 쓰레기통에 집어넣은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그냥 나라가 좌파 장기 집권의 수령 속으로 빠지는 겁니다. 그것을 저는 너무나 여러분들 애통이하게 여기기 때문에 많은 불이익을 감수하고 선거 부정 문제를 이렇게 여러분들 외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선거를 조작을 한 겁니다. 여러분께서 두 눈을 크게 뜨시고 사전투표가 여러분들 개함이 됐을 때 더불당이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는 것하고 사전과 당일에 함께 여러분들 혼합개표가 됐을 때 사전투표가 여러분 개함이 되는 부분에 압도적인 승리한 걸 보시고 그다음에 여러분 당일투표가 개함이 될 때 엎치락뒤치락하는 걸 보시게 되면 이런 것을 주더라도 이준석은 절대 부정성 없다고 외칠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란 것은 본래 자기 이익에 민감한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해당하지는 않겠지만 일부 사람들은 자신의 유익함을 위해 가지고 나라를 팔아먹을 수 있는 거죠. 나라를 팔아먹는 짓을 한 겁니다. 이 그래프는 우리에게 뭘 주는 거 아니까 대한민국의 위정자들이 지금 나라를 팔아먹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번 더 말씀드리게 되면 내년 총선에서 패배하면 윤통이 큰일 난다. 내년 총선에서 패배하면 그건 가정문이지 않습니까. 100%이라면 패배합니다. 그것도 대패할 겁니다. 윤석열의 인기를 단축시켜야겠다 생각하면 개헌성까지 무너뜨릴 만큼 조작을 할 겁니다. 이제 국민들은 아무 힘이 없는 겁니다. 선거 사기범들이 사전투표 가짜 사전투표자 수를 몇 명을 만드냐에 따라 가지고 그냥 모든 결판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한테 아침부터 좀 죄송한 이야기인던만은 이게 당대에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여러분들 소위 퇴임 이후에 은퇴 이후에 노후는 망가질 뿐만 아니고 아이들이 그냥 어마어마하게 고생을 하겠죠. 여러분 북한 보시기 바랍니다. 특정 정치 세력이 장악하고 나면 그걸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엊그제 여러분들 kbs을 보니까 오늘 조선일보네 아침에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 아일리에서 도착한 조선일보 특파원이 글을 썼더니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체념하는 겁니다. 그냥 그 체제로 순응해 가지고 살거나 아니면 능력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은 나라를 떠나겠죠. 똑같은 상황이 베네수엘라인들이 체했던 상황하고 똑같은 상황이 여러분들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이 반도체를 만들고 대외교육이 이렇게 큰 나라에서 선거안의 이름을 제대로 못 지켜 가지고 나라가 나락을 빠지는 겁니다.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여러분들 이런 선거 자료도 보지만 딱 여기 누적해 표수를 보게 되면 여기 11시 26분이면 모든 사전투표가 종결됩니다. 11시 6분 누적해 표수 11만 4715표 이때가 바로 사전선거수 도달한 시점입니다. 11시 6분 이후에는 사전투표함이 개봉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여러분 이 자료는 어제 밤새에 제야에 계시는 k분이 특별하게 여러분들 부탁을 해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시간별 누적 여러분들 득표수를 보게 되면 여기서 11만 4천표 정도에 여러분들 뭐가 끝나는가 하니까 사전투표가 끝나는 겁니다. 사전투표가 끝나기 전에 사전투표만 여러분들 개함될 때하고 그다음에 사전투표하고 당일투표가 함께 여러분 개함이 될 때 이 상황을 보게 되면 선거사기 세력들이 더불당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여러분들 사전투표를 조작했는지가 백일화에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숨길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선거사기 세력들이 국가를 탈취한 것이 너무나 명료하게 시각적으로 다 드러나 있는 그런 상태에서도 윤 대통령은 결코 본인의 안의를 위해 가지고 결국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선거 부정 세력의 여러분들 그런 지배하에서 수십 년이 될지 수백 년이 될지 알 수 없는 그 고통을 당하도록 그렇게 본인이 용인을 한 겁니다. 역사적으로 아마 그것은 윤 대통령이 평가를 받을 겁니다. 물론 본인이 평가받더라도 퇴임해 가지고 이쁜 일은 마누라하고 같이 잘 살겠죠 돈이 있으니까. 우리 공직자들은 국민들을 여러분들 모신다든지 이런 게 별로 개념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는. 그러니까 공직에 앉으면 어떻게 하면 사람들 수탈할 것인가 국가 돈을 어떻게 하면 잘 빼먹을 것인가 이런 것만 생각하잖아요. 솔직히 이야기해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 나라가 그냥 완전히 그냥 한 큐에 넘어간 겁니다. 여러분들 이번처럼 이렇게 큰 대규모 부정선거가 발각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단일선거이기 때문에 파악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선거에서 대규모의 조작을 감행할 수 있다는 것은 전국의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이루지는 2024년 총선에서는 개헌선을 무너뜨리는 수준의 그런 조작을 행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번에 아마 선거 사기시력들은 굉장히 여러분들 자신감을 얻었을 겁니다. 우리가 조작 규모를 아무리 늘리더라도 윤석열을 비롯한 제도권 정치인들은 일체 언급할 수 없고 이미 우리와 한 배를 탄 언론들은 사실을 보도할 리가 없고 대다수의 여러분들 국민들은 대지하고 개와 비슷하기 때문에 일체 이야기를 안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세상이 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무슨 누구를 폄하자는 것이 아니오는 진실을 그냥 여러분의 그대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시간별로가 아니고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거는 최준구님이 작성을 하신 건데 저희들이 발표한 자료를 가지고 모든 동에서 여러분들 사전투표는 35%를 조작한 겁니다. 사전투표 투표자 수의 35% 저는 한 34%를 보고 약 35%입니다. 그중에 절반은 민주당 후보를 올려주고 절반은 내린 겁니다. 약입니다. 약. 그러니까 여기 가양 1동부터 하곡 6동까지 사전투표 득표율은 압도적입니다. 이런 것은 뭐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표를 올려주고 내려주는 이게 이제 조작가 방식으로 해석하면 이런 겁니다. 이번에는 이 방식이 아니고 그냥 전부 다 사전투표자를 만든 다음에 전부 다 넘겨준 거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걸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모르겠습니까 다 아는 거죠. 다 알지만 결국은 본인의 이익과 안이 때문에 결국 덮는 겁니다. 당일 투표는 여러분들 이렇게 비슷한 겁니다. 사전투표는 이렇게 차이가 나고 대학을 대부분 여러분들 졸업한 사람이 많은 이 대한민국에서 이거를 이런 보고 부정선거가 일어났다고 이렇게 생각 안 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딱 한 것은 여덟 번 여러분들 부정선거가 일어나도 이거를 막을 거는 의지나 이런 것이 전혀 안 보이는 나라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이 보시게 되면 이게 사전투표 득표율이 65.48% 더블당 30.54%가 여러분들 국민의 힘입니다. 모든 동에서 이렇게 격차가 난 겁니다. 이런 미친 결과가 어떻게 나옵니까 이걸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이제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노예로 사는 겁니다. 투표장을 가서 뭡니까 악을 쓰다로 관계없는 겁니다. 다 전산조작을 해버리니까 어떻게 여러분 똑같은 일이 이렇게 일어날 수 있냐 어떻게 여러분 그렇게 가장 화끈한 조작을 한 그렇게 사의로 총선도 심하냐 여기 밑에 여러분 보시는 것은 그 당시도 여러분들 눈길을 모았던 서울 인천 경기의 더블당과 미래통합당의 사전투표 득표율입니다. 63대 36 63대 36 63대 36입니다. 이번에는 뭡니까 65대 30으로 만든 겁니다. 완전히 노예가 된 겁니다. 이 선거 사기 세력들은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국민들은 저항할 수 없을 것이고 윤석열을 포함한 제도권 정치인들은 일제 언급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더블당 지배하에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와가지고 윤 대통령에 대해서 좀 기다려보자 이런 사람들은 낭만적인 사람들인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다 정리정돈이 된 겁니다. 조작하는 방법은 다르지만 궁극적으로 4.15 총선에서는 상대방 득표수를 빼앗았고 주로 그때도 여러분들 통합선거인 명부를 조작해가지고 조금 넣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주요 방법 주요 방법은 상대방이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를 훔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그냥 통합선거인 명부의 위변절을 통해가지고 가짜 사전투표자수를 넉넉하게 확보한 다음에 전부를 뭡니까 바로 더블당 후보에게 더해 줘버린 것. 그래서 역대 최악의 역대 최고의 부정선거가 발생한 겁니다. 이런 부정선거가 발생했었는데도 불구하고 모두 다 침묵하는 겁니다. 사실 한국 사람으로서 대단히 부끄럽습니다. 이것이 한 번이 아니고 여덟 번씩이나 이것이 일어났습니다. 불구하고 선거 부정 문제를 전혀 언급하지 않은 언론을 보게 되면 다음에 나라가 망해가지고 죽도록 고생을 하더라도 그냥 여러분들 제가 볼 때는 당신들이 선택한 거니까 당신이 책임지라야.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강수구 보궐선거에 여러분 이거를 좀 확대하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넉넉하게 확대를 하게 되면 여러분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강수구 보궐선거에 동별로 더블당하고 여러분들 국민의힘의 득표율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예 내놓고 조작을 한 겁니다. 태극기 님이 과연 윤석열이 부정성 걸 모를까요 그런 게 아니죠. 다 아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국민들이 노예가 된 겁니다. 국민들이 투표장을 찾든 안 찾든 간에 그냥 전산을 돌려가지고 그냥 표를 막 만들어가지고 결정하는 거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총선에 대비한 대비를 아주 확실히 한 거죠. 어제 보여드렸다시피 이 미친 결과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좌우대칭에 특히 2020년도 강수구청장 선거는 후보가 두 사람만 나왔기 때문에 동별로 도덕질한 표하고 그다음에 도덕질당한 표와 똑같이 일치하지 않습니까 이런 결과를 보고도 윤석열이 모른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평균값이 마이너스 5.8 플러스 5.8이니까 두 개를 합치게 되면 11.6%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뜻인가 하니까 2022년도 강서구청장 선거는 강서구의 사전투표 투표자 수의 11.6%만큼 조작 을 한 겁니다. 득표수로 이동시킨 거죠. 그런 관점에서 2023년 보궐선거를 보게 되면 약 35%를 이동시킨 거죠. 35% 34.7%입니까 35% 이동시켰습니까. 2022년도 강서구청장 선거에 비해서 엄청나게 심하게 조작을 했고 2020년도 4.15 총선의 25% 비해 가지고 어마어마한 조작을 이렇게 여러분들 된 겁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이번에 자료를 작성하신 k님이 보내주신 걸 보면 통계적 변칙 선거 데이터가 이상하다는 것을 판별하는데 이런 데이터도 한번 참석을 보시기 바랍니다. 2020년 16년 총선에는 조작이 없었으니까 푸른색 그래프하고 붉은색 그래프가 교차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2017년에는 대선에서는 조작을 했죠. 지방선거도 조작을 했죠. 총선은 좀 많이 조작을 했죠. 대선도 조작을 했죠. 6월 시도지사도 조작을 했죠. 기초비대위원도 조작을 했죠. 아마 울산광역시 교육감 선거는 포함하지 않은 모양이. 화끈하게 조작한 거죠. 2024년 3년도 강수구 보궐선거는. 이게 갖고 있는 의미는 다음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게 된 거죠. 참 나라가 이렇게 참 어렵게 됐습니다. 어렵게 됐는데 그렇다 해 가지고 다 포기하고 또 그냥 다른 방송을 할 수가 없으니까. 다음 여름 주제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 광고 하나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대한민국의 공직선거의 부정문제를 이게 전모가 다 드러나는 것이 2022년도 11월입니다. 그래서 제가 책을 써 가지고 지난 6월까지 완간한 것이 도둑놈들 시리즈입니다. 더 내려고 했는데 사정상 다섯 권을 냈습니다. 다섯 권으로 충분하니까 이 책 가운데 1권이 총론이고 2권 3권이 대통령 선거의 부정을 다룬 겁니다. 4권이 총선 그리고 5권이 지난해의 지방선거입니다. 여러분께서는 더 많은 분들이 이것을 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매해 주시고 난리 확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선거 부정을 낱낱이 공개한 책이 나오더라도 선관위는 일체의 대응을 안 하는 거죠.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부정선거를 한 건 본인들이 한 거죠. 한 거니까 이제 입을 다무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 거죠. 그다음에 여러분들 지난주부터 공병호tv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알리고 있는 것이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란 책입니다. 이 책은 아주 보기 드물게 고대사로부터 근현대사까지 한국인이 쓴 세계역사에 대한 통사입니다. 여러분께서 한번 지적으로 호기심이 있으신 분들은 좀 두터운 책이지만 한번 도전해 보시게 됩니다. 특히 크리스찬들은 한번 읽어볼 만한 그렇게 아주 유용한 책입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